자, 우리 세포 안에서 유전자를 켰다 켰다 하기 위하여 그 며칠기를 전자파로 원격 조정해서 그렇게 암세포도 죽여주고 여러 가지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키는 이런 놀라운 힘은 바로 사랑인데 그 사랑은 초인간적인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사실상 다 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는 무조건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 또는 무한한 사랑. 그거를 짤막하게 뭐라고 불러요? 성경은 은혜라고 불립니다. 은혜라는 것은 사랑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도 그래도 사랑을 주는 그것을 그런 사랑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 같은 사랑이 바로 우리의 유전자를 잘 조절해서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놀라운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은 알고 봤더니 무엇이다? 전자파다. 우리 몸에서는 생체 전자파라는 것이 흐르고 있다. 왜? 우리 몸에 전기가 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서 우리 몸에는 전류가 통하고 있어요? 전기가 어떻게 통하고 있어요?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이상하죠? 그렇죠? 전기 제품 속에 전기가 흘러야만 전기 제품들이 작동을 하는데 우리도 전기가 흘러야 작동을 해요. 그 전기는 어디서 왔죠? 얘들 컴퓨터, 얘들 전기는 다 울진에서 온 건데 그렇죠? 우리 몸에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온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전원 케이블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뒷주머니에 저는 케이블를 놓고 댕기세요. 아니죠. 그렇죠? 저는 케이블이 없다면 저는 케이블이 없는 전기 제품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기 제품 속에 배터리가 있어야죠. 그럼 여러분도 배터리 갖고 댕기세요? 저는 케이블도 없고 배터리도 안 가지고 댕기시는데 어떻게 우리들의 몸 속에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루에 세 번씩 전기를 잡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음식 먹는 게 알고 보면 전기 먹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기를 공급해 주는 음식은 어떤 음식이에요? 그거를 탄수화물이라고 해요. 탄수화물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탄은 뭐예요? 탄소라는 말입니다. 탄소. 탄소는 가본 영어로 그래서 C죠. 탄소는 새까만 숯가루 같은 수치니까 까만 걸로 합니다. 수는 뭐예요? 물입니다. 그러니까 탄소하고 탄소, C하고 물은 뭐예요? H2O가 합해진 것을 탄수화, 과합이 됐다는 말입니다. 탄수화물이라고 불러요. 탄수화물이 바로 우리 몸에 에너지,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탄소는 숯입니다. 그리고 물, 물은 파랗다고 합시다. 바다, 물이 푸르니까. 수는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은 순수한 숯가루입니다. 새까만 가루입니다. 물과 화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약국에 가서 숯가루 달라고 하면 숯가루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되거나 자꾸 트림이 나거나 그러면 숯가루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생기는 나쁜 깨수 있죠. 그거를 숯가루가 흡수해서 금방 좋아져요. 그래서 약국에 숯가루 팔아요. 숯가루는 아주 독성물질, 나쁜 물질들을 잘 흡수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숯가루가 있어요. 숯가루는 아무런 부작용도 없고 깨끗하게. 저도 옛날에 소화 안 될 때 숯가루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없어서 못 먹어가지고 소화 안 되는 법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숯가루를 안 먹어본 지 벌써 한 20년이 지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그 숯가루가 순수 탄소예요. 여러분 물병에 숯가루를 넣어가지고 아무리 끓이고 아무리 흔들고 해도 절대로 숯가루와 물은 화합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놔두면 어떻게 해요? 숯가루는 쫙 가라앉고 물하고 딱 분리되버려요. 그것을 화합시키는데, 그 화합되지 않는 탄소와 물을 화합시키는데 전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탄소화물은 탄소하고 물하고 화합하는 데 뭐가 필요해요? 네, 전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탄소화물이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 어디로부터 온 전기 에너지? 태양으로부터 온 전기 에너지예요. 햇빛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전기 에너지입니다. 전자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전기 에너지를 탄하고 물이 화합하는 데 에너지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탄소화물을 먹으며 오늘 전기가 여러분 모메국수와 옥수수를 먹었다. 모메국수 맛있죠? 그러면 다 탄소화물. 그러면 여러분이 그 탄소화물을 두셨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탄소나 물은 햇빛으로부터 온 전기 에너지를 보관하는 포장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탄소화물을 먹을 때 그 탄소화물 속에 있는 전기 에너지만 필요하지 포장지는 필요합니까? 필요없어요. 포장지는 버려야 돼요. 포장지 어떻게 버리게? 이 까만 포장지, 탄소라는 포장지는 어떻게 버려요? 맨날 버리면서도 몰라요. 호흡합니다. 호흡하면 공기 중에 뭘 받아들여요? 산소를 받아들여요. 공기 중에 산소가 들어오면 그 까만 포장지 탄소하고 산소하고 결합해서 공기 중에서 O2, 산소가 들어오면 결국 산소하고 탄소하고 탄소는 C입니다. 탄소하고 산소하고 합하면 뭐가 돼요? CO2가 되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해요? 탄산가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탄산가스가 호흡하면 그래서 산소를 들이쉬면서 안에서 탄산가스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내쉬면 포장지가 버려지죠. 물이라는 포장지는 어떻게 버려요? 화장실에 가서 버리죠. 참 잘 되어있죠. 그렇죠? 이게 기똥차게 돼 있습니다. 빈틈없이.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여러분 오늘 포도도 그 안에 당분이 탄수화물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고 우리는 포장지를 탄산가스로 버리고 소변으로 버리고 그러면 우리 몸 안에 남는 것은 무엇만 남아요? 전기만 남죠. 전기만 남죠. 다 그려졌는데도 전기만 남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잡수신 국수, 옥수수, 포도, 이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밧데리 타고 밧데리 타고 밧데리 타고 그저 포도라는 포장 속에 들어 있는 전기를 먹은 거예요. 희한하죠. 그러면 모밀, 옥수수, 포도는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식물이에요. 그래서 식물은 뭐 공장이에요? 탄수화물 공장이에요. 그래서 식물을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은 공장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공장이 뭐예요? 공장이 팩토리라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공장을 뭐라고 해요? 파워 팩토리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파워 플랜트라고 그래요. 플랜트라는 말이 결국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장이라는 단어가 플랜트인데, 플랜트. 플랜트라는 말이 또 무슨 말로도 쓰여요? 플랜트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식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식물은 뭐라는 뜻입니까? 파워 플랜트. 에너지 만드는 공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플랜트라는 말 자체가 공장일 수도 있고, 식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식물은 어떻게 탄수화물을 만들어요? 광합성. 여러분은 다 배운 거예요. 다 배웠는데 왜 모를까? 배웠는데 왜 모르죠? 이렇게 이상구 박사처럼 이렇게 연결해서 안 배웠어요. 광합성은 광합성대로 따로 배우고 외우면 돼요. 그래서 시험지에 쓰면 돼요. 시험은 잘 쳤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아는 것은 없어요. 그게 주입식 교육의 큰 문제점입니다. 뭔가를 이렇게 연결해서 다 이치를 몰라요. 그렇죠? 그냥 하나의 정보로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합성. 광합성. 광합성은 햇빛, 빛을 탄수화물로 어떻게 합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탄수화물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먹어서. 우리는 탄수화물을 먹으면 결국은 뭘 먹는 거예요? 전기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기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계속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굶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굶으면 결국 뭐가 흐르지 않게 됩니까? 전기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저장해놨던, 간이나 근육에 저장해놨던 탄수화물이 다 소진되고 나면 죽어요. 참 희한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태양은 전기를 어떻게 생산해낸다고 그랬습니까? 핵융합. 이 지구상에서도 지금 세계 각 선진국들이, 선진국 7개국이 지금 이 핵융합발전소를 만들어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 7개국 속에 대한민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지구상에 핵융합발전소는 없습니다. 이 기술이 안 돼.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 있어요. 그런데 태양에서는 어떻게 핵융합이 일어날까? 그렇게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상하죠, 그렇죠? 그것도 바로 초자연적인, 전지전능한 그 기술로서 발전이 되면 그 전기에너지가 지구 쪽으로 쫙 비춰지면 지구상에서는 탄수화물 공장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잎사귀로 그 햇빛을 받아서 탄수화물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태양에서 핵융합, 그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핵융합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전지전능한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이에요. 아시겠죠? 그 능력은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이라고 그랬죠. 아시겠죠? 그것은 인간의 사랑이 아닌 초인간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아시겠죠? 그 사랑이 태양에서 핵융합을 일으켰어요. 사랑이 하는 일은 뭐를 일으키는 재주가 있어요? 사랑은 융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절대로 융합될 수 없는 남녀를 어떻게 해요? 융합시켜서 결혼을 시켜요. 세상에. 그러면 뭐가 또 튀어나와요? 아기가 또 튀어나와요?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건 뭐예요? 아니고 이거는 초자연적인 사랑, 생명에너지로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없던 인간이 또 생겨나. 그게 융합의 신비로움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융합시키고 그 다음에 또 뭐해요? 새로운 개체를 탄생시킵니다. 자, 이게 사랑이다. 놀랍죠? 그러면 결국은 그 놀라운 초인간적인, 초자연적인, 전지전능한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핵융합을 일으켜서 전기를 발생시켜서 우리 지구로 보낸다. 그러면 그 전기 에너지는 결국 누가 만들어 놓은 에너지요? 사랑이 만들어 놓은 에너지야, 그렇죠? 그래서 그 증거가 있나요? 그래서 사랑이 만들어 놓은 배터리가 바로 뭐라고요? 탄수화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탄수화물, 그 탄수화물이 그 탄수화물을 사랑이 만들어 내었다는 증거가 있냐 이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사과도 만들어 냅니다. 그렇죠? 복숭아도 만들어 냅니다. 맹고도 만들어 냅니다. 그런데 그 탄수화물도 복숭아, 사과, 맹고, 감, 각종 모양으로 만들어 냅니다. 그 모양이 주로 무슨 모양입니까? 그 모양이 주로 무슨 모양이에요? 그리고 색깔도 어떤 색깔입니까? 빨갛고 노랗고 다 로맨틱한 사랑 색깔입니다. 시커먼 색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향기도 어떻습니까? 그리고 맛은요 또? 사랑 맛이 나요? 사랑에 맛이 있다면 무슨 맛이 난다고요? 그래서 달콤하지. 그래서 우리가 달콤한 사랑을 낳습니다. 이 우주의 이치가 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사랑의 이치대로 되어있습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탄수화물을 먹고 전기를 먹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뭘 먹고 있어요? 사랑을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사랑을 먹은 사람들은 사랑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살아야 하게 되어있어? 사랑하고 사랑 사게 되어있어?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우리 용교님이 좁은 문 얘기하셨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사랑이라는 그 문 말고 다른 문 들어가면 어떻게 돼? 유전자 다 꺼진다니까. 사랑이라는 문만으로 들어가는 길. 그래서 좁은 사랑이라는 문을 들어가서 사랑이라는 길을 따라가면 그런 걸 뭐라 그래요? 만사, 형통,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사실 그래요. 이 생명, 이 생명, 이 생명체가 살아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체온이 있습니다. 몇 도에서 몇 도 사이에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그런데 36도에서 37도 없고 1도 상관입니다. 혹은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37도 이상이면 벌써 컨디션 나빠요. 열이 있네요. 30도 이하로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체온이죠.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고 우리 체온을 어떻게 해요? 36도에서 37도 사이에 그 좁은 뭐 0도에서 1000도까지 있을지라도 그 좁은 길을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라는 게 뭐예요? 알고 보니까 바로 그 좁은 문? 좁은 문으로 인도해서 여러분이 이 길을 드디어 이 좁은 문 음식, 밥은 현미밥 이런 길로 가면 모든 것은 회복되게 되어 뭐예요?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의 섭리로 정해 놓은 우리 인간이 본래부터 가야 될 길이야 본래부터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 그래서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뉴스타트를 한다면서 딱딱하게 하시면 안 돼요. 뉴스타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현미밥은 먹으라고? 이게 뉴스타트 아니에요. 현미밥 꼭 씹어 먹으면 아주 고소하다? 뭐 정말 그러네. 이런 정말 사랑다운 그런 게 그래서 귤을 하나 까먹어도 어떻게 까먹어야 돼요? 그래서 귤 모양부터 보고 참 이쁘게 생겼다, 탐스럽다. 이게 다 우리가 그 귤, 그 사과 한 개의 아름다움을 보고 벌써 볼 때부터 뭐가 켜지라는 얘기예요. 유전자가 켜지라는 얘기예요. 그냥 옥수수, 이렇게 탄수화물 많이 들었지 않아요? 그러지 말고 옥수수, 색깔도 이쁘다. 향기도 좋다. 쫄깃쫄깃하고 은근한 강원도 철옥수수 이거를 음미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기면서 먹는 게 그게 뉴스타트다. 아시겠죠? 뉴스타트 한다면서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에이, 제 얘기라 고기도 못 먹고 따분하게 됐네. 맨날 이런 풀이나 먹고 언제나 되면 고기를 다시 먹게 되나? 이거는 내면의 환경이 내면의 환경이 조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참 낭만적으로 즐기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뉴스타트는 보람이지. 운동도 어떤 사람은 뉴스타트 하냐고 운동을 이렇게 하면 죽어내사냐. 운동을 해야지. 원칙이 재수 없이 말이야. 당뇨병에 걸려가지고 운동 안 할 수도 없고 털어서 이건 뉴스타트거든요. 그거는 외부적으로만 하는 거지 내면적으로 뉴스타트 하는 것은 아니다. 운동하는 것이 이렇게 참 시원하고 맑은 공기를 숨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면서 물소리도 듣고 심호흡을 하면서 속이 다 후련하다. 정말 즐겁다. 이게 진짜 뉴스타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는 봄이 되면 사과 한 개를 봐도 누군가가 사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유전자를 켜주시려고 아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든 그런 성의가 보여요. 그렇잖아요. 저는 옛날에 어떻게 생각한 사람인지 알아요? 그 사과가 왜 그렇게 둥글둥글해? 그거 말이야 포장해서 이 박스에 넣으려면 공간을 넣으면 낭비해 공간이 낭비되지 않으면 사과가 어떻게 생겨대? 내 몸이 딱딱 나서 딱 하면 딱 맞아야 돼. 그래야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살았더라면 벌써 유전자 꺼져서 죽었을 거에요. 그러나 어쩌다가 뉴스타트를 알아서 이 아름다움이란 게 중요하구나. 선이란 게 중요하구나. 이 사랑이란 게 중요하구나. 그러고 깨우쳐서 정신을 번쩍 차려서 가만 보니까 이야 이게 사과 한 개도 그게 뭐가 표현돼 있어요? 사랑이 표현돼요. 그래서 봄이 돼서 꽃이 피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 꽃 모양 하나하나 그 꽃잎의 디자인 끝내주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무늬 이런 게 유전자 안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 아닙니다. 유전자에 무늬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게 다 설계가 돼 있다고 그러니까 유전자는 그 꽃잎 하나를 만들어내는데 디자인했는데 그 뭐요? 설계도요. 그냥 꽃잎이 무조건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거를 제가 깨닫고 보니까 이게 꽃잎의 색깔과 향기와 무늬 이런 것들이 다 의도된 것이야. 그러니 누군지 굉장히 예술성이 있어.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가지고 그 예술성을 발휘하는 그 이유가 그 이유가 뭐예요? 다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뭐예요? 키워주기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봄이 돼서 꽃이 피면 저는 뭘 느끼냐면 그 우리의 유전자를 키워주기 위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지신 그 생명을 주시고 생명에 에너지를 주시고 싶어하는 그 창조주가 상구 보고 뭐라고요? 상구야 나 좀 봐 까꿍 엄마가 아기 키울 때 어떻게 해요? 웃겨주려고 그렇죠? 그래서 아기가 까꿍 하는데 빵긋 웃으면 아기 유전자도 켜지고 동시에 누구 유전자도 켜죠. 엄마 유전자 켜지죠. 그래서 창조주도 즐겁고 인간도 즐거우면서 건강해지고 참 끝내주는 창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싸우면서 살고 뭐 욕심 부리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 넓은 문으로 가는 거라. 넓은 문으로 가다보면 다 어떻게 돼? 힘들게 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변질되는 거예요. 유전자가 제대로 정상적으로 보존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제 뭔가 큰 그림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재수 없이 병 걸렸다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병은 재수가 아니라 반드시 그 이유가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유전자는 유전자는 내면적 환경에 반응한다. 내면적 환경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뜻입니다. 뜻. 내 마음 속에 어떤 뜻을 품었냐에 따라서 좋은 뜻을 품었냐, 아름다운 뜻을 품었냐, 진실을 품었냐, 거짓을 품었냐, 긍정적인 마음을 품었냐, 부정적인 마음이 뜻입니다. 뜻, 뭐 뜻이 아니라 다른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생각, 또는 느낌, 혹은 마음, 이런 게 되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뜻으로 한번 그러므로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한다? 우리가 뜻에 반응한다. 라고 일단 이게 바로 내면적 환경입니다. 그 뜻이 뜻이 어디로 들어온다? 내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상구처럼 봄철에 개나리꽃이 탁 폈다. 그러면 이상구는 개나리를 보면서 그 개나리를 보면서 나를 사랑하는 전지전령하신 분이 나보고 뭐예요? 까꿍한다라는 뜻을 부여하는 것과 옛날에는 제가 개나리꽃을 어떻게 본지 아십니까? 요즘은요? 개나리가 펴도 까꿍이고 진달래가 펴도 까꿍 여기 너럭바위에 가면 철죽이 그냥 쫙 펴요. 봄에 철죽꽃이 그 연분홍 진달래는 좀 촌티가 나긴 나요. 그렇죠? 이 철죽들은요. 그래서 다 보면 진달래는 까꿍 하고 철죽은 뭐라고 그래요? 까꿍 다 맛이 달라. 같은 까꿍이라도 다 분위기가 달라요. 자, 그런 꽃을 까꿍으로 보는 까꿍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의 유전자와 에이, 꽃이란 게 말이야. 개나리, 진달래 밖에 없잖아. 촌티나는 꽃. 이러면 내 유전자가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뜻으로 보느냐. 어떤 뜻으로 받아들이느냐. 이 뜻이 우리 유전자의 상태를 결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뇌로 들어오면 뭐가 바뀌어요? 뇌파가 바뀝니다. 뇌파가 변해요. 뇌파가 변하면 뭐가 변해요? 생체전자파가 바뀌어요. 결국 생체전자파라 궁극적으로 유전자의 영향을 미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뜻이라는 것이 뭐를 변화시켜요? 뇌파를 변화시켜요. 뇌파는 무슨 에너지입니까? 전기 에너지예요. 그러면 어떤 뜻이 뇌파를 변화시킨다면 뇌파라는 것은 분명히 전기 에너지인데 전기 에너지의 흐름을 뜻이 변화시킬 수 있다면 지배할 수 있다면 뜻도 뭐가 있는 것이며 분명해요. 뜻이 에너지가 있는 거죠. 에너지가 있어야 전기 에너지를 변화시키지. 그렇죠? 뜻 속에 에너지가 없다면 뜻은 뜻이고 뇌파는 뇌파고 그래서 변할 리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름다운 진선미의 뜻을 받아들인다거나 또는 나쁜 뜻을 받아들이면 그 뜻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이냐에 좋은 뜻이냐 나쁜 뜻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뇌파가 나쁜 베타파로 변할 수도 있고 또는 까마파로도 변할 수 있고 또는 좋은 알파파로 변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뇌파를 공부를 해보면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뇌파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베타파하고 알파파는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맨 밑에의 파를 델타파라고 합니다. 이 델타파가 여러분의 뇌를 지배하면 여러분은 깊은 수면에 빠져요. 그래서 깊은 수면에 빠지면 말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없고 의식도 거의 없습니다. 의식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델타파.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여러분. 나는 자기 싫은데도 잠 와요 안 와요? 나 지금 운전 중이야. 지금 자면 안 돼. 안 자고 지금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가야 돼. 시간이 없어. 지금 늦었어. 안 자고 싶어? 그런데도 어떻게 돼? 그건 왜 그래요? 나는 안 자고 싶은데 왜 잠이 오죠? 그거는 누군가가 자야 돼. 더 이상 깨어있으면 안 돼. 더 이상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자라고 하는 거예요. 안 자고 싶은데. 그래서 어떤 뜻이 이 상구를 보니까 그동안 너무 바빴어. 너무 잠을 못 잤어. 그럼 지금 자야 돼. 그러면 졸음심 퇴하다가 가서 뭐해요? 자고 가라고. 잠자는 것도 사실은 우리 인간이 우리 스스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잠염도 그렇잖아요. 많은 경우에 걱정 혹은 증오 이런 것 좀 고만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 마음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놈의 증오심, 잠염, 짜증 이런 것이 신경지리는 것이 자꾸 나아. 왜 그래요? 외부에서 들어온 나쁜 에너지, 나쁜 뜻의 에너지가 내 내 팔을 자꾸 베타파로 만든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잠염을 원해요, 안 원해요? 안 원해요. 그런데 잠염이 계속 들어와. 그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요? 잠염에 사로잡혔다고. 우리 인간은 이 나쁜 뜻에 사로잡힙니다. 내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뜻에는 사로잡히지 않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좋은 뜻은 물리칠 수 있어요. 바로 나쁜 뜻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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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좀 봐 그러잖아요. 언제 그래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자꾸 생각하고 있다고. 나는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하지 내가 초대도 안 했는데 막 들어오는 거야. 주로 나쁜 뜻입니다. 이제 잠 좀 자야 되겠어. 이제 좀 편안히 자야 되겠어. 며느리 미운 생각이 자꾸 들어와. 인연을 그냥. 이제 그만할래.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신경안정제를 먹어가지고 마비를 시켜야 돼. 왜 그럴까요? 그 나쁜 뜻은 왜 그렇게 강제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막 쳐들어올까요? 이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쁜 뜻은 뭐를 증명하는 거예요? 나쁜 뜻들은 그게 내가 원해서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해서 내가 지어내서 사실은 하는 게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쁜 뜻을 자꾸 내 뇌 속으로 집어넣어 주는 어떤 에너지를 가진 존재가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그 에너지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로잡힘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 왜? 해방이 돼. 그거를 자유를 하고. 우리 이 아가씨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다 경험해 봤어요. 옛날에는 막 나쁜 생각, 죽고 싶은 생각 그게 이제는 안 들어와요. 들어오면 어떻게 내가 쫓을 수 있는지 알아요. 그걸 배워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암에 걸려 있으면 나쁜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낳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210기 뉴스타트 동기생 중에 나만은 안 낳을 것 같아요. 그것은 희한한 거예요. 그건 뭐 때문에 그런지 알아요? 그러한 나쁜 생각을 넣어주는 좋은 생각은 누구로부터와? 사랑으로부터와. 나쁜 생각은 뭐예요? 무슨 사랑으로부터와?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내가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안 들어주고 말이야. 두고 보자 말이야. 이게 다 조건적 아니에요. 무조건적이면 뭐예요? 내가 부탁해도 안 들어줘도 그럴 사정이 있었겠지. 이해하지 뭐. 그런 것은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생각은 내가 뭘 해야 돼? 추구하고 그 다음에 그 좋은 생각이 들어오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뭐 해야 돼? 초청해야 됩니다. 나쁜 생각들은 초청이 뭐 없어서 막 쳐들어와. 나가라 그래도 나가 안 나가? 안 나가. 이 두 에너지, 좋은 뜻과 나쁜 뜻, 조건적 사랑과 무슨 사랑? 무조건적 사랑의 투쟁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위선제 여러분이 내면의 환경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이 투쟁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투쟁을 이 뜻의 투쟁, 좋은 뜻과 나쁜 뜻. 즉, 무조건적 사랑의 뜻과 조건적 사랑의 뜻의 투쟁을 무슨 투쟁이라 부르게 그거를 뜻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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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뜻 이 말이에요. 맞죠? 그쵸? 그래서 이쪽에서 오는 무조건적 사랑의 뜻과 이쪽에서 오는 무조건 적극 사랑의 뜻이 우리의 뇌에서 투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다른 좋은 뜻과 나쁜 뜻 중에 우리는 항상 뭐를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선택하셔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 쪽으로 선택하면 여러분의 뇌파는 자연이 뭐예요? 알파파가 돼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야말로 정말 진실한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선하고 그것이야말로 뭐예요?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하면 나의 뇌파도 베타파에서 알파파로 변하면서 생체 전자파도 알파파로 변하면서 나의 변질됐던 유전자도 다시 정상으로 회복해서 치유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선택의 투쟁이야. 무엇과 무엇 사이에서? 선과 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 사이에서의 투쟁이야. 자 이게 이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델타파를 방금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너무 잠이 부족하다. 너무 과로했다. 그러면 이때쯤은 뭐예요? 반드시 자야 된다 할 때는 하나님이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델타파도 아닌 또는 뭐예요? 알파파도 아닌 이상한 파가 존재해요. 이상한 파가 존재해요. 이 파는 시타파라고 부릅니다. 주파수는 아주 낮아요. 아주 낮아요. 자 이 시타파는 무슨 파냐 하면 최면파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어떤 올바른 판단력이 없어지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는가 싶으면 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예요? 완전히 깨어있는 것도 아니고 자는 상태와 수면 상태와 알파파는 알파파가 여러분 뇌를 지배하게 되면 아주 판단력이 정확해지고 머리가 맑아지고 모든 사고 능력이 아주 발달해요. 그런데 이 시타파가 되면 그냥 몽롱 몽롱 이것도 아니고 그냥 몽롱 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 최면술에 걸리면 또는 내가 내 자신을 그냥 모든 것을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차단시키겠다. 그리고 그냥 편안해지고 싶다. 이런 시타파가 여러분의 뇌로 통할 수 있습니다. 자, 최면술에 걸렸다. 최면술에 걸렸다. 최면술에 걸려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나와주세요. 그러면 여기서 또 한 번, 그래서 한 열 분 이제 나왔어요. 그럼 이제 의자에 앉혀 놓고 뭐예요? 하나 둘 셋 하면 어떻게 돼요? 몽롱 몽롱해서 의자에 앉아 있던 사람은 갑자기 어떻게 돼요? 갑자기? 곁에서 볼 때는 자요. 그러니까 수면과 최면은 다릅니다. 수면은 뭐예요? 졸린다, 졸린다 해서 나 잘래. 그래서 자면 의식이 없어요. 그런데 최면 상태는 자는 것 같은데 말은 다 알아들어요. 그런데 누구말만 알아듣게? 다른 사람 말은 못 알아들어요. 누구 말만? 자기를 최면 걸은 최면술사 말은 알아들어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어떤 외부의 뜻에, 외부의 에너지에 지배받는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얘기해 드립니다. 사로잡힌다. 어머머, 나 좀 봐. 내가 왜 이렇지? 이런 게 다 뭐예요? 우리는 순수하게 독립적인 존재가 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영적 에너지, 뜻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지배를 받고 있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는 이겁니다. 제가 언젠가 KBS에서 최면술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니까 거기에 등장한 젊은 여성이 아주 어느 대학교 사서, 도서관 사서예요. 아주 책도 많이 읽고, 굉장히 지적으로 생긴, 똑똑하게 생긴 그런 여성이 나왔습니다. 그 최면술사가, 제가 타니까 뭐예요? 바로 의자에 앉아서 그 최면술을 글리게 한 그 술사가 뭘 하냐고? 생마늘 있죠, 생마늘. 생마늘 까놓은 것을 한 접시를 가지고 왔어요. 와서 그 여자는 이러고 있죠, 지금. 와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 이 접시에 방금 캘리포니아에서 수입한 아주 맛이 좋고 고소한 아몬드를 가져왔으니 먹어보라고요. 그럼 여자가 이제 생마늘을 아삭아삭 씹어 먹으면서 뭐라 그러게? 너무 고소하네요. 우리는 정신 안 차리면 어떻게 돼요? 지배받아요. 그래서 최면술사가 말하는 그게 무슨 생마늘을 왜 고소해요? 그러나 내가 느끼는 맛은 느낄 수 없고 누가 말하는 대로 느껴요? 나를 최면을 건 사람의 말대로 느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께 해드린 이유는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무엇을 이기려고 하시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나쁜 뜻, 조건적 자랑이 나쁜 뜻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분노가, 증오가 나를 지배하려고 해야 하네요. 그래서 그것에 오랫동안 지배당하다 보면 무슨 증역을요? 불면증, 결국 우울증에 걸려요. 유전자 다 꺼져 버린다고. 그러니까 누가 미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조건적으로 하면 미워해야지. 왜 미운 짓을 했습니까? 그러나 무조건적인 사랑 차원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살아야지. 어느 쪽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에 따라서 내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이 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무서워요. 생마늘을 가져와서 아몬드가 그 미우자는 고소해요. 이거를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체면술 무슨 뭐예요? 내가 나를 뭐예요? 이렇게 마음을 비운다든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건 아주 몽환적인, 내가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운 어떤 느낌을 체험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요즘 젊은 여성들 간에 이런 병이 있습니다. 병을 아노렉시아 널보자라는 병이에요. 아노렉시아는 거식증이라는 얘기입니다. 먹는 것을 어떻게 해요? 거부해요. 안 먹어. 아무리 먹이려고 해도 안 먹어. 어떤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뼈하고 뭐예요? 가죽만 남은 상태이면 지금 아사 직전이야. 그래도 안 먹어요. 왜 안 먹게? 자기를 뚱뚱하다고 생각해. 미친노릇이죠. 그렇죠? 저울에 체중계 서서 탁 달아보면 체중이 36kg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36kg를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체중계에서 36kg로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니까? 체중계가 고장 났다고 생각한다고요. 고장 났으면 다른 체중계, 고장 안 난 체중계를 가지고 다시 재보자. 또 36kg 나오죠. 그럼 그것도 고장이래.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못 말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어디다 비춰보면? 거울에 비춰보면 자기는 86kg라는 거야. 그렇게 보인다고. 우리가 볼 때는, 주위 사람이 볼 때는 아니올시다야. 이게 체중에 관한 한 뭐 걸린 사람이요? 체면 걸린 사람. 그럼 체면 술사는 누구요? 체면 술사는 없잖아. 그 체면 술사. 그렇게 인간을 체면을 거는 이런 엉뚱한 뜻을 받아들이는 그 에너지를 가진 그 나쁜 뜻이라는 거짓이죠. 이건 진실이 아니잖아. 그 거짓을 넣어주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존재를 영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신이라고 해요. 그런 나쁜 신들을 무슨 신이라고 해요? 잡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나쁜 뜻을 넣어주는 영을 무슨 영이라고 불러? 악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 말이야. 진선미의 영이 따로 있어. 그것은 누구의 영이야? 그것은 바로 진선미의 영. 그것이 우리에게 생기를, 생명 에너지를 주는. 그것은 악영이 아닌 무슨 영? 악영의 반대가 무슨 영이에요? 그거를 성령이라고 해요. 잡신의 반대가 뭐게? 잡신의 반대. 그 잡신은 일명 무슨 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귀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정신병에 화끈하게 정신병에 든 사람을 뭐 들었다 그래요? 귀신 들었다. 그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가 와서 고쳐줘요? 예수님이 와서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고 그 조건적인 귀신의 영을 쫓아줍니다. 그렇게 돼 있어. 자, 여러분. 뉴 스타트를 배우니까 드디어 뭐예요?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병자를 무엇으로 고친다?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 영,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내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꺾어버려서 병을 일으켰던 악령이 뭐예요? 좋게 나오면 나는 내 생철전자파는 알파파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유전자가 회복돼서 병이 날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럼 보세요. 이거는 결국은 진찰해보면 아무래도 아무데도 아픈 데가 없어. 뭐예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용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은 어디 와야 돼? 뉴 스타트에 와야 돼. 병원사를 아무리 해야 돼. 병원사를 막 강제적으로 매깁니다. 막 혈관으로 또 막 영양소 주입을 하고 그러면 환자는 막 불안해서 죽어요. 이거 삶지지 않아. 그렇다면 병원에서 퇴원하면 뭐예요? 또 굶어. 해결이 없습니다. 왜? 뭐 어느 부분에서 해결을 못하니까 영적 차원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여기에 열한 살짜리 이런 애가 왔어요. 병원에서 아무래도. 그래서 엄마가 데려왔어요. 세상에 열한 살짜리가 고식 중이에요. 그만큼 대한민국의 어린아이들이 무엇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 슬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날씬하다, 보기 좋다, S라인이 어떻고 이러다가 사람 잡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면 안 먹어. 살지만 안 먹어. 살질까 봐 두려워. 그 두려움은 누가 주는 거예요? 그게 악령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이 열한 살짜리가 엄마하고 와가지고 이 설명을 쫙 듣더니 고개를 끄덕 끄덕. 자기가 무엇과 싸워야 될 것을 뭐예요? 알았어요. 이것이 성령, 진리의 영이 아니고 무슨 영이라는 걸 알았어요? 악령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완전히 낫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좋아가지고 참 기뻐해요, 그런 거 보고. 그러니까 영어로부터 자유, 해방. 그래야만 나의 내면의 환경에 변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강의를 들으면 아,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무슨 영을 선택해야 돼요? 성령을 선택. 그래서 잡신, 귀신의 반대신은 무슨 신이게? 성신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성신보다 더 우리가 흔하게 쓰는 신이 있어요. 그게 무슨 신이게? 그거를 정신이라고 그래요. 정신, 여러분. 정신.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정신 공부만 조금 하고 끝나죠.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정신이라면 그 정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옛날에 정신이라고 그러면 그게 의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의식 없이 기절해서 쓰러지면 그 사람이 뭐 없다 그래요? 아, 정신이 없다 그래요. 정신이 의식입니까? 네? 안 그렇죠? 그렇죠? 의식 아니잖아요. 왜? 의식이 있어도 정신없는 놈이 있어 없어요. 기절하지도 않았어. 멀쩡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잘 살아. 그런데 그런 의식이 있고 왔다 갔다 하고 살아도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 녀석 정신 나간 놈. 정신 나간 놈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 잡신에 사로잡혀서 산다. 다른 말로 하면 저 놈의 마음속에는 올바른 뜻이 없다. 마음속에 있는 뜻이 전부 거짓이다. 형식적이다. 그럼 정신이. 정신이. 정신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놀라운 단어입니다. 저는 이 정신이라는 단어가 우리말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정신을 공부합니다. 정신. 써놓고 보니까 정신은 어떤 뭐예요? 신이야. 그렇죠? 신. 그냥 의식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신이야. 신. 정신이란 어떤 신인가? 정한 신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정한. 그럼 이 정자를 한번 알아봐야 돼. 그렇죠? 정자를 알아보니까 정자가 아주 좋은 정자예요. 정하다. 말은 정성을 드린 정성스러운 정자예요. 정성. 참 좋은 글자 아닙니까? 누가 나한테 뭐예요? 정성을 드리면 그거 참 좋아요 안 좋아요. 자. 정성을 드려서. 그 다음에 뭐예요? 거칠지 않다. 까칠한 게 없다 이 말이야. 까칠한 게 없고 매우 뭐예요? 곱다는 말. 부드럽다는 말입니다. 그 고운 밀가루 그러잖아요. 그거는 아주 부드러운 거예요. 신은 신인데 정성스러운 신이고 부드럽고 고운 그런 신이다. 그리고 또 무슨 뜻이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정성스럽다. 그 다음에 뛰어나다. 우수하다. 가장 좋다. 훌륭하다. 총명하다. 이 좋은 거는 다 가지고 있는 글자야. 이 정자. 여러분 군대에서 제일 훈련 잘되고 제일 잘하는 부대를 뭐라 불러요? 정의 부대라고. 그 정자야. 가장 깨끗한, 가장 부드럽고, 가장 정성스러운 그런 신이란 거야. 그런 신이 있으면 무슨 신이겠습니까? 그 신은. 무조건적 사랑의 신이겠죠. 그렇죠? 조건적 사랑의 신은 까칠합니다. 너 내 말 잘 들었나 안 했나? 조사를 좀 해 봐야 되겠다. 조사해 보고 뭐예요? 말 잘 들었으면 상 줄 거고 안 들었으면 뭐예요? 혼내줄 거다. 그래서 여러분 신이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예요? 영이라는 단어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산신령 그러기도 하고 그 사람은 아주 신령한 사람이다. 즉 하나님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은 영인데 무슨 영이야? 거룩한 성령이야. 이 성령이 바로 생기, 생명, 에너지를 주는 사랑의 영이다. 그다음에 정신의 반대는 뭐라고? 귀신 또는 잡신이다. 그래서 여러분 무속인들이 다루는 신은 다 뭐예요? 잡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잡신은 바로 성령의 반대의 악령입니다. 이 잡신들이 철저히 조건적입니다. 그러면서 귀를 막는다. 그래서 귀를 막아서 유전자를 꺼서 질병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말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왜 병 났냐 하고 뒤를 돌아보니 내가 어떻게 살았다? 정신없이 살았어. 정신없이 산단 말은 뭐라고 그래요? 봄이 와도 꽃이 폈는지 여름이 왔는지 봄이 모르고 막 지나가? 그럼 여기 이제 내일 모레 되면 어떤 분이 오실 텐데 그분이 문금순 씨 말고 문 회장 있잖아 문영수 위암말기 해가지고 3개월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3개월 선고받고 받았는데 너무 정신없이 살았던 거야. 그래서 이제 3개월 선고받고 자기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내다보니까 벚꽃이 쫙 피어있는 거야. 보니까 이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내가 너무 돈 버는데 막 정신이 없었어. 어떤 선생님은 교장선생님 되려고 정신이 없었더라. 요새 교장선생님이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모양이에요. 이래저래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벚꽃이 폈는지 졌는지도 몰라. 그래서 이 문 회장이라는 분이 하나님 진짜 3개월 있으면 죽는데 하나님 저거 벚꽃 내년봄에 한 번만 더 보고 죽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아름다운 걸 모르고 이렇게 정신없이 살았다니. 그 기도를 하고 났는데 누가 와서 뉴스타 들어가고 살 길이 있어. 그렇죠? 그래서 한 번만 더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벌써 25번 이상을 봤어요. 아시겠죠? 그분이 아주 순충청도예요. 아마 이번에도 오시면 얘기를 해 드릴 것 같은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6개월인가? 6개월인가? 6개월도 여러 가지 돼요? 1년 6개월도 있고요? 2년 6개월도 있고요? 20년 6개월도 있고요? 한 번만 더 보여달라고요? 지금 25번 이상은 완전히 큰가? 얼마나 큰가? 여러분들도 정말 25번 아니라 서른 번도 더 보시는 정말 정... 그래서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만 이제부터는 뭐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린다는 것은 진선미를 추구하면서 그거를 느끼고 감사하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용서하면서 산다는 얘기예요.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게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산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신없이 살고 있다. 정신을 놓았다. 정신이 들었다. 정신이 뭐예요? 나갔다. 정확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깨닫고 앞으로는 그냥 정신이라고 부르지 않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정신 걸을 때 저는 정신님으로 부를 거예요. 잡시는 뭐라고 불러? 잡신놈들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나갈 수도 있고 정신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 착한 신랑이 말이에요. 그 가정적이고 마누라밖에 모르던 착한 신랑이 그냥 꽃뱀을 만나가지고 정신이 뭐예요? 뺏겨가지고 월급도 갖다 갖다 바치고 정신을 빼앗기고 그러니까 우리 말이 굉장히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영어나 다른 말에는 이런 말이 없어요. 정신. 정신. 그래서 정신을 뺏어간다. 정신을 차렸다. 정신을 못 차리겠다. 정신을 뺀다. 정신이 어지럽다. 정신이 삐뚤어진 녀석도 있어. 올바른 정신. 정신을 놓아 버린다. 에이 뭐. 정신 놓아 버린다. 에이 뭐 아무렇게나 살지. 정신줄을 놓아 버린다. 정신줄을 꼭 붙잡아. 꼭 붙잡아. 끝까지 포기하지 마. 정신이 흔들린다. 정신없이 산다. 그래서 우리의 식생활 습관도 정신없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없이 먹는 사람은 뭐 들렸다 그래요? 걸신들었다. 경상도서는 걸신을 깔 귀신이라고 해요. 또 시골 말 있죠. 지방 말. 걸신은 좀 유식한 말이고. 없어요? 몰라요? 한번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걸신 들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건강식을 해도 정신 차리고 건강식. 정신 차리는 건 어떻게 해요? 첫째, 과식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잡십시다 보면 분명히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조용한 음성으로 얘기합니다. 됐다. 이제 그만 먹겠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다 정신님이 여러분께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정신없이 먹는다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확실하게 표현하면 정신없이 먹는다 가 아니고 뭐라 그래야 돼? 처먹는다. 정신없이 처먹을 때는 잘 씹어요? 안 씹어요? 안 씹어요? 안 씹어요? 안 씹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뭐만 차리면 된다? 이게 얼마나 정확한 말이에요? 여러분을 물고 가는 지금 호랑이는 무슨 호랑이에요? 암호랑이요? 암호랑이에 물려도 뭐만 차리면 돼요? 정신 차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뭐예요? 뉴스타트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암이라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뉴스타트로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 정말 뉴스타트라는 건 제가 의사로서 행복한 일이다. 그렇죠? 정말 행복한 일이다. 이거는 틀림없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그렇죠? 정말 정신을 차리고 뉴스타트로 여러분 모든 분들이 승리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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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